안녕하세요. 사람마다 평생을 살면서 금전을, 재물을 얼마큼 버는지 이게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이지, 재물의 그릇이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운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갖다 이 운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서 내가 그걸 다 받아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지지르공사인 거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갖다 재복이 있으면 부모의 재산을 못 받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중에 자손들이 출세를 해서 자손이 복덩어리 돼서 재물이 쌓이는 거야. 자손의 복.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재물이 갖다 많았는데 내가 복이 없고 재물을 그만큼 가지라는 사주가 못 되니까 말년에 재물 없이 갖다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가져가서 탕진을 하든 와이프가 가서 하든 신랑이 가져가서 탕진을 시키든 아니면 주위의 집안 식구들, 형제들이 갖고 가서 그 사람 재산을 탕진을 시키든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제국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도 거기에 다다미방들 많았잖아. 거기에서 기술을 가지고서는 크게 갖다 공정을 했던 사람이 금이 다섯이 맑던 사원이었어. 아주 기름칠을 해가면서. 근데 그 사람이 가면서 너무나 성실하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다 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재물이 갖다 엄청 많이 100억이 넘게 재물이 생긴 거야. 그 사람은 자기 그릇에 재복이 들어온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하고 연관이 안 된 남이 주위에서 2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으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진 거란 말이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또 이 땅에다가 농사짐에서 머슨 모양 살고 있었던 사람이 너 그 돈으로 갖다 불려줄 테니까 옆에 땅, 옆에 땅 이렇게 사라 하니까 그 노인물로 옆에 땅 이런 걸 다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땅이 그냥 큰 돈이 돼가지고 재물이 갖다 많아가지고 흘러 넘칠 정도로 대대로 그렇게 갖다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재복이 타고났고 아무리 머슴으로 태어났든 머슴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나한테 그런 인연 있고 내가 복이 있고 말년에 어떤 내 재복이 있고 금전의 운이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운이 없고 재복이 없고 이러면 거기서 계속 어떤 머슴으로 생활하다 그냥 그러고 죽갔지. 이게 자기의 운이고 덕이고 재복이야. 그래서 내가 이 들어오는 운이 있을지에 내가 재복이 들어오고 운이 열린다 그러잖아. 그렇지 내가 금전을 따라갈 수는 없어. 근데 금전이 재복이 들어올지에는 벌써 알아, 느낌이. 뭔가 이상의 일이 잘 풀려져 나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럴 지게 그 운을 갖다가 잘 받아서 이걸 차곡차곡 자기가 잘 구상을 해갖고 쌓아 놓으면 그게 큰 돈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갑자기 갖다가 로또 맞았어. 로또 맞으면 돈벼락이라고 하는데 돈벼락 맞고 죽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던 사람이 로또를 맞았어. 그러면은 그건 그대로 다른 적으로 해서 놓고 농사를 계속 지면은 됐잖아. 근데 이 돈이 갑자기 껑충재 돈이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거 다 자기 호아호식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거든. 그러면 그건 제복은 아니지. 대로 그 돈으로 돈벼락으로 인해서 내가 벼락을 막아서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 사람이 뜯어가고 저 사람이 뜯어가고 그 돈은 온 데 간 데 없어. 대부분 뭐 이 로또 뭐 됐습니다 하고 다 그냥 이렇게 박수들 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 뭐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 만나니까는 돈은 니 아까 끌고 다니더라고. 그게 다 내 욕심이 너무 흘러 넘쳐서 그렇다는 얘기야. 막말로 그렇게 갖다 꽁뚱이 생겨서 그 돈으로 요령 있게 내가 잘 관리를 해가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갑자기 돈이 나오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런 저게 충동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금전을 만져도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관리를 해가면서 엄숙하니 그대로 그 맘 한 마음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흔들리다 보면은 다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사람 같으면은 돈 한 푼을 써도 생각을 하고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해서 써. 근데 만일에 부모나 누구나 공짜로 생기는 돈들은 조리 있게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쓰고 보자야. 그러고 나가니까 재물이 모아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물의 운이 들어와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뭐를 또 구상을 해갖고 또 해보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같이 일어설려고 손잡고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좋은 귀인들이 와갖고 참 저 사람은 성실하게 그만큼 돈이 있는데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참 성실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자꾸 좋은 사람들이 끌어. 그리고 조상들도 이놈은 제가 살라고 노력을 하고 그 많은 돈이 있는데도 자기가 마음껏 쓰고 호의호식해도 되는데 이럴 줄 않고 나무를 해서 쓰는 거라 하면 조상에서도 도와주는 거야. 그건 동서 사방에 문이 열려서 이 사람은 재복이 흘러넘치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날리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날린다고 이 사람은 이름을 날리는 거야. 그 덕이 대대손손히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 재복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운이 들어오고 내 금전이 들어왔을지게 그걸 잘 잡으면은 내 곡관이 차는 건데 욕심을 너무 내다보면은 욕심이 이제 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년의 운이 좋은 사람 초년의 운이 좋은 사람은 그렇잖아. 초년의 운이 좋았다가 말년에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니면은 초년에 갔다가 힘들게 살다가 말년에 부하게 사는 사람 다 틀리단 말이야. 각자의 재복은 각자가 있어. 과연 그 이제 들어오는 내 재복에 돈이나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잘 살고 못 산다는 거 그거예요. 사람은 갖다 다 타고 났으니까 내가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면 그 복은 나한테 다 오고 만일에 내 대해서 힘들었다고 해도 자손들한테도 다 내려가요. 자손들한테 내려가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복들, 재운과 금전의 운 마음껏 갖다 잡으시고요. 가정가정마다 올해 년에 대박들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